여러분이 여러분 세계의 주인공인 거죠. 각자가.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각자가 자기 세계의 주인공이고 남들은 내 세계의 객체인 거예요. 다. 이미 객체라고요.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개판되는 거예요. 잠깐 방심하면 개판되는 거예요. 내 생각밖에 몰라요. 배고픔도 내 배고픔밖에 몰라요, 사실은. 남의 배고픔은 내 거를 가지고 미루어 추리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나를 가지고요. 내가 겪은 생각이나 감정, 오감을 가지고 미루어서 남의 것까지 이해하는 게 양심지능이라는 거예요. 남의 처지까지 알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. 나와 남을 동등하게 보면서 대접하는 이 지능이 양심지능이에요. 문제가 있는 게 내 배고픔을 가지고 남의 배고픔을 잘 읽어낸다. 이거 자체로는 양심지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걸 잘 알아요. 탁월해요. 너도 이거 탐나는구나. 금방 여러분 낙습니다. 즉 남의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동등하게 대접해 준다. 이게 양심지능의 포인트예요. 남의 사정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남과 나를 동등하게 생각한다. 이건 이제 철학지능이죠. 벌써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. 내가 중하듯이 남도 중하다는 걸 이 모든 세계가 내 마음의 표상이듯이 저 사람한테도 이 세계는 또한 표상이다. 라는 걸 저 사람 내면에서 동등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진실을 꿰뚫어본 거죠. 이게 철학지능이에요. 이 지능이 딸리면 제가 그래서 양심이 지능이라는 거예요. 이 지능이 딸리면 계산할 때 금방 이걸 빼버려요. 남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. 내가 중해라고 오답이 나온다는 거예요. 판단할 때 오판한다는 거예요. 이게 지능 문제라는 게 끝까지 계산을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. 철학적 계산을. 철학적 계산의 아시 Bethph músrebbe εί attacker. 라 graveyard 남들 olv Prof 듣는